한양대의 경기 한양대의 경기 팀 한양대 그리고 성경관 대학교 성경관 대학교 대 한양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포인트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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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첫권을 성공시키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양대 공격 성경관 대고 한양대 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경기를 펼쳐줍니다 성경관 대고 한양대 한양대 성경관 대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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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다시 한양대 공격으로 공격 공격까지 바뀔 때는 라인 바깥으로 3점 라인 6.75 라인 바깥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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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고! 현재 경기에 2019 코스프 대학로드 유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각 대학도 엘리스 선수들이 팀을 구사해서 나온 3X3 엘리트북 예상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 한양대학교 진승원 1. 한양대학교 안쪽으로 글샷 파울 팀파울 7개부터 파울에 대한 주가 주어지고요 개인파울 4개를 이상하면 포장이 됩니다 4개까지 또 우리 환영이 됩니다 글샷 부정대학교 이 순간인데 으아아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환영대학교 공 현재 6대6 시간과 스코어는 코트 가운데 뒤쪽 그 분석을 보시면 시간과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고기 고기 환영대학교 고기 강아지 강아지 한양대학교 이한혁 굿샷 2포인 성경광대학교 안정우 이한혁 2포인 한양대학교 은혁 동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염재성 파울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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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